중앙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넷째 주 UBS 중앙뉴스입니다. 본교 유아교육과 간식사업의 부실한 구성으로 학생회비 운용에 대한 학우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학생회 온세미로가 진행한 굿즈사업 적자가 예산 부족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사건의 전말과 두 학생회의 입장을 김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만 4,275원 올해 유아교육과 학생회인 그린나레가 전년도 학생회 온세미로에 받은 이월금입니다. 이에 유아교육과 학우들은 중간고사 간식사업으로 라면과 에너지 음료를 받았습니다. 유아교육과 몬스터를 받아서 놀랐고 그때 처음으로 학생회비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저희과 다같이 처음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린나레는 부실한 간식 제공의 원인으로 온세미로 굿즈사업에 450만원 적자를 꼽습니다. 좀 많이 부실했던 이유에 이월금을 좀 많이 적게 받아서 그 부분이 영향이 크게 있었습니다. 저희 학생의 쪽으로 문의가 올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억울하기도 하면서 많이 속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학우들의 계속되는 항의에 그린나레는 온세미로에게 굿즈사업 적자 관련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지난 12일 온세미로는 굿즈사업 관련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에 따르면 굿즈사업에 투자한 비용은 총 1,050만6천원으로 당해년도 이월금의 2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이들은 단과 절약과 장기적인 사업을 이유로 실수요 조사보다 많게는 5배가 넘는 수량을 주문했습니다. 투자금액이 회수되지 않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안일하게 회비를 운용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식 SNS를 통해 회계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여타 학과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온라인을 기본으로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총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예산 사용을 하면 즉시 거기에 기록을 해서 얼마 사용했고 잔여 금액이 얼마인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세한 업체 선정 과정과 굿즈사업 판단 근거를 알기 위해 당시 회의록을 요청하였지만 온세미로는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정해진 예산 내의 합리적인 운용과 투명한 회계 내역 공개로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피해는 결국 학우들의 몫입니다. UBS 김예진입니다. 온세미로의 미흡한 예산 집행과 투자로 유아교육과 학우들은 마땅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회비는 학우들의 양질의 대학생활을 조성하기 위한 공금인 만큼 학생회 측에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5월 넷째 주 UBS 중앙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